자,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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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만한 안동 정선군 간 안동 아리아리 정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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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강원 이는 다가가야 되는데 진짜요 그냥 처음에 초장에서 진짜 예를 들었어 그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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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원만인 걸로 해주시죠 아이 그냥 오만은 가! 오만은 가! 순대! 오만은 순대! 순대! 성주! 경기! 순북! 순북! 아 순북! 현안! 수북! 땡! 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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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헷갈렸다 충북, 순북! 그러면 만은에 냉... 순대! 네? 그렇게 먹어야지 그렇게 먹어야지 감독님! 순댓국에 새우자도 안 넣지 방금 잡고 순댓춤 진짜 이거는 먹여야 돼요 아니 근데 형님 왜냐면은 이지혁 왔는데 이지혁에 막 먹거리를 안 먹고 간다는 거는 이지혁 왔는데 이지혁에 막 먹거리를 안 먹고 간다는 거는 저 때문에... 나의 시리... 호! 수원! 경기도! 삼산! 강원도! 원주! 강원도! 통영! 경남!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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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여수! 경남! 거제! 경남! 경남! 강원도! 강원도! 그냥 남만 하려고 남만 하려고 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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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기일 정국인즈 코리아 루터 그 첫 방을 네! 됐습니다!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루터 정국 국토 대장자 일방! 예! 예! 오! 아! 아! 예! 시 Player 쉨! 유이! 헉! 결혼지! 아! 이거 뭐야? 아! 가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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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치는 거지 아니 저게 훨씬 낫대 근데 싫었다 이거 언덕에선 다 내려야돼 언덕에선 3명만 올라가는데 4명은 내려야돼 아니 이거 야 이게 뭐야 차를 차를 돌고와라 근데 잠깐만요 이거 또 저건데요 수동인데요 아 그 그 뭐였네요 강원도에 오르막이 그렇게 왔는데 계속 이거라고 가야된다니까 영화 얘기에요 수동이에요 엄지말까랑 이만해지겠는데 또 악세를 벌봐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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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도 춰봐 형은 앞에는 대잖아 여기도 좁다 그래도 쳐지 마세요? 여기 다리가 치는 거 있어 형! 형이 뒤집어진 거 아니야? 형! 형 오토바이다는데? 해외인들이 아니다니까 뒤에는 밑에 돌이 몇 개인지 다 느껴져요 이제 3개, 4개 꺼졌다 펜슬이 트럭보다 더욱 못해 나 지금 벌써로 갔어 벌써로 갔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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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오른쪽 봐 산 봐라 사진이다 어? 보이나 오른쪽? 네네 저기 설악사님일까 형님? 설악사님이면 되겠지? 와 어메이징 망치 아바이 마을이 또 뭐가 유명해? 아바이 순대요 근데 어디가 순대? 냉면 아바이 낸겠냐? 저기 가을동거 찍은 데가 어디야? 아! 거기 속초요 한국 아니에요? 가을 거기에 갯배 라고 있잖아요 갯배 남이섬 남이섬 갯배 라고 있어요 갯배 갯배 뭐야? 갯배가 손으로 당겨가지고 손으로 당겨서 널빤지 같은 배 같은 거 물이 있잖아요 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배가 갯배에요 그게 그게 겨우 그게 가을동안에 나왔었어요 형 석기야 속초에 대해서 많이 알아? 아 저 왜 저희 어머니 고향이 속초세요 외갓집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어 거의 다 왔다 이제 와 이거 진짜 석기야 설명이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속초시로 들어온 거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 여기서 그냥 직진하면 속초해수욕장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가 원래 다 받았던 거 아세요? 여기가? 네 여기가 엘스파 다 받아였어요 근데 매워서 만든 거예요 아 이거 매립이야? 어떻게 매워? 거기만 살짝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흙을 넣어서? 네 와 신기하다 원래 저 처음 여기 왔으면 다 받아였어요 여기 신기해가 다? 우와 말도 안 돼 배 서있고 그랬어요 막 그 흙을 넣고 도로를 깎은 거라고? 아직까지 우리 정도 머리였으면 저게 아직도 바다였을 거에요 그치? 어 그래? 아 그게 그치? 네 정도 머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 이제 간 이제 무슨 짓을 하나 개발했을 거야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도자기에 빗살무늘도 못 집어넣었어 아니 나요 내가 볼 때 이제 옷 입었어 이제 옷 입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정수로 나뭇잎으로 빨리다가 이제 옷을 하는 거를 무슨 소리하고 있어 산양만 발전했겠지 산양만 사냥 그쪽 국물이 하나도 안 먹다 사라졌어 맨손으로 세 잡기 깜짝 놀랐는데 전화기가 지금 많이 왔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있네 생선물도 유명하네 보니까 다 있어요 형 해산물은 저 다 먹어봐야 돼 하하하 자 들어갑시다 식사하기 전에 여기 저 앞으로 나가셔서 아바이마을 소개 한 번 하고 그리고 식사하러 오십시오 여기 앞에 나가시면 바로 10미터만 걸어 나가면 갯배가 있어요 먹고 하지 말고요 여기 누가 있나? 여기가 가을 도망치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어요 여기가 거기에 줬잖아요 가을 도망치고 있잖아 여기서 아 여기야 여기가 젤뽕하게 줬잖아요 되게 귀여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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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ída 아이돌енные 죽은 돌아앗 scrive 아니네 안 doubts 여기가 갯뼈 타는 거 이렇게 줄로 쫙 연결돼 있어서 줄을 잡아당겨서 저기 넘으면 생선구이를 진짜 유명한 집들이 와! 생선구이! 맛있겠다! 생선구이 전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되게 어색하잖아요 어